쥐기고? 아까 있었던 거?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윈치 써야 된다 윈치 써 쓰는게 좋아 윈치 쓰면 쉽게 돼 무조건 쓰는 거야 써 써 두번까지 쓸 수 있어 윈치를 쓰라고 맨 마지막에 윈치 쓸거야 짝퉁이요? 네 짝퉁이요 윈치 윈치 앵글 액세서리도 달고 가는데 사진 찍으면 될거야 액세서리 하나 추가 유행중 추가 뺏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터치 사는게 다행이네 그렇지마 성진아 사진 찍을때 차 높이에서 찍어 앵글이 그게 보기 좋아 아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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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